자, G.O.D의 노래죠. 이 노래 왜 나왔을까요? 지금 이 스튜디오에도 아주 향기로운 냄새가 나고 있습니다. 어떤 소식일지 궁금하시죠? 순위 먼저 확인하겠습니다. 자, 이제 짜장면 이렇게 부르셔도 되는 거 다 알고요. 자장면만 되는 거 아닙니다. 이 음식 싫어하는 분 거의 없을 것 같습니다. 이 스튜디오에도 지금 저희가 짜장면 두 그릇을 준비했는데 오늘은 짜장면과 관련된 이야기. 하루에 720만 그릇이나 팔린다는 그런 통계가 나왔는데요. 이게 이렇게 많이 먹어요, 짜장면은? 네, 저게 지금 2011년 기준 통계니까 지금 2015년에는 여기서 좀 더 늘어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럴 수도 있겠는데 냄새가 많이 나니까 시장에서 오늘 전에 짜장면 시켜 드시는 분들 많이 나올 것 같은데요. 자, 이 유래, 짜장면은 어떻게 탄생한 건지 유래부터 좀 정리를 해볼까요? 네, 우선 짜장면 같은 경우에는 한자로 하면 작장면입니다. 볶은 장을 얹은 면이라는 뜻이고요. 아, 그렇군요. 그런데 외래어 표기법을 하면 저게 발음상 자장미엔인데 그 미엔을 저렇게 맨으로 썼었는데요. 저걸 우리음으로 명칭을 바꿔서 표준어는 자장면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주위에서는 보면 항상 짜장면 이렇게 얘기하는데 방송사 아나운서들이 항상 자장면 그러면서 왠지 좀 어색하다고 많이 느끼죠. 어색하다고도 그러고요. 잘난 척한다고도 그렇게 들어서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잘난 척하는 거냐 꼴베이 싫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지금 우리 표준어 연구소에서 대중들이 많이 쓰는 단어를 표준어의 발음으로 인정하는 품도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자장면도 맞고요. 어디 방송이든 어디든 자신감 있게 짜장면 이렇게 얘기하셔도 됩니다. 짜장면의 역사 한번 볼까요, 그러면? 네. 짜장면은 당연히 우리나라 고유의 음식은 아니고요. 지금 중국에서 들어왔습니다. 중국에서 1883년 인천이 개항할 때 중국 노동자들이 들어왔는데 이때 같이 들어왔고요. 110년이 넘은 거네요. 네. 하지만 그래도 공식적으로 볼 때는 인천에 있는 최초의 자장면집 공화춘이 개업을 했다. 이 1905년을 짜장면의 첫 시초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110년이 지금 됐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렇군요. 그럼 중국 짜장면하고 우리 거하고 좀 어떻게 다른지 궁금해하시는 분들도 계시던데 좀 요리법이 좀 다르죠? 네. 지금 외견상으로 봤을 때는 조금 비슷해 보이지만 중국 현지에서 먹어본 여러 가지 사람들 말해드리면 맛 자체가 좀 틀리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자장면 같은 경우에는 지금 다진 채소, 돼지고기를 넣고 저희는 춘장이라고 하잖아요. 이 춘장, 이 춘장. 이거 상당히 핵심적이죠. 사자표 춘장. 많이 지금 눈에 읽으실 텐데요. 그리고 맛이 좀 상당히 달콤한데 중국어 같은 경우에는 작장면이고요. 그다음에 저기는 춘장이 아니라 보시는 것처럼 천면장을 쓴다고 합니다. 이 천면장은 우리나라 입맛이 아니라고 중국이 입맛에 가깝기 때문에 상당히 좀 짜다고 그래요. 그래서 지금 한국인들이 중국에 가서 아이고 짜장면 아니냐? 이렇게 저걸 시켰다가는 망패를 보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게 결국엔 우리가 지금 여기 갖고 온 이 짜장면이 중국음식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중국음식이라고 우리가 알고 있지만 불었네요. 아 참. 이걸 좀 비벼줘야죠. 시장하실 텐데 저희가 먹지는 않겠습니다. 일단 한번 비벼는 볼 텐데요. 아니 항상 먹었는데 오늘 안 먹습니까? 그런데 이게 결국에는 우리나라 음식인 건데 오랜 세월을 거치면서 가격도 좀 많이 올랐어요. 저 어렸을 때도 한 200원, 300원 했던 거로 기억이 나는데 저 같은 경우에도 지금 800원 정도를 기억하고 있습니다. 네. 날 차이가 대충 드러나네요. 네. 1960년도 때는 15원이었고요. 1984년에 500원. 1988년도 이날 올림픽도 있고 그러는데 물가가 많이 오르나 봐요. 무려 2,000원. 2014년에는 4,600원 평균치 같은데 시내에서 자장면 하나 시켰을 때 4,600원은 안 되죠. 뭐 한 7,000원, 8,000원 내야 자장면 먹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맛있는 자장면은 더 비싸기도 하던데 아까 저희가 소개해드렸듯이 2011년 통계지만 720만 명이 하루에 이걸 먹는다, 짜장면을. 네. 그렇게 많이 먹어요? 지금 저는 항상 짜장면은 어떤 기억이 나냐면 이사하는 날, 이사하는 날 좀 분주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사하는 날 짜장면을 먹었던 기억이 새록새록합니다. 신문지 좀 깔고 그다음에 또 이사집 날라주시는 인부 아저씨랑 같이 온 가족이 불안풀안 앉아서 먹던 짜장면. 그게 기억이 나네요. 자, 배달은 언제부터 가능했는지 그것도 궁금해하시는 분들 계시던데 얼마나 오래된 거예요? 배달. 요즘엔 논두렁, 밭두렁까지 다 배달이 되잖아요. 네. 그런데 배달의 역사가 저희가 생각했던 것보다 정말 진지합니다. 저희 광고 중에 배달의 민족이라는 얘기가 있었는데 그게 정말 웃기려고 그런 게 아니라 우리나라는 정말 배달의 민족이었나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 1980년에도 지금은 당연하지만 역사를 쭉 거슬러 올라가도 보면 1800년도 후반도에 냉면을 시켜 먹었다. 이런 지금 기록 같은 것도 좀 있어요. 이게 뜨거운 걸 시켜 먹었다는 게 아니라? 냉면을 시켜 먹었다. 동문에서 먹었다? 네. 18세기에 이런 기록이 있어 보니까 그때 지금 광고를 보면 배달의 민족이라는 광고가 있는데 그게 아마 역사적 고증을 거치고 배달의 민족을 쓰지 않았나 라는 생각도 한번 해봅니다. 박기훈 변호사, 지금 시장 아시죠? 냄새가 나서 지금 방송이 지금 안 됩니다. 저녁 때 꼭 짜장면을 먹겠습니다. 맛있게 드시는 거 혹시 아시는 거 없으세요? 저 같은 경우는 다른 것도 아니고요. 배고플 때 먹으면 제일 맛있지만 아까 말씀하셨지만 방바닥에 신문지 깔아놓고 먹을 때가 제일 맛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당구장에서 먹을 때 당구장에서 먹을 때 맛있고요. 정상적으로 먹는 것보다는 조금 약식으로 먹을 때가 제일 맛있습니다. 그리고 많이 이거 하시잖아요. 이렇게 고추구장 할 때 보면 대학가 주변에서는 대학생들이 젊은이들 그렇게 많이 먹거든요. 고춧가루를 살짝 들어 먹으면 또 맛이 좋아요. 그래서 배달할 때 고춧가루 달라고 하면 이렇게 랩에다가 고춧가루를 주는 전문적인 배달 음식 좀 많이 있습니다. 초기에는 보니까 이런 나무통에다가 이 나무통 만드는 데 돈이 더 들었겠습니다. 이런 데다 배달을 했다. 그리고 초기에는 이 양파나 단무지로 먹는 게 아니라 반찬으로 먹는 게 아니라 또 대파를 썰어서 먹었다. 이런 얘기들까지 있던데 오늘 저희가 짜장면과 관련된 궁금증들 싹 풀어드렸는데 오늘 저녁에 짜장면 드실 것 같네요. 시청자 여러분들. 저희가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다음 소식으로 갑니다. 다음 소식은 또 재밌는 소식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순위 먼저 확인하겠습니다.